글로벌 세팅 오류가 났을때 해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퍼덴트가 실행이 안되실때 C드라이브에 가셔가지고 C드라이브에 가셔서 여기 위에 상단에 위치한 배너쪽에 %G 앱 데이터 %를 누르시면 절대 경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용자 절대 경로로 이동하게 되면 하이퍼덴트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세팅 파일이 생성이 되야되는데 하이퍼덴트 끄실때 컴퓨터 외부 간섭위에서 꺼진다던지 에러가 생기게 되면 이 세팅 파일이 생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글로벌 세팅 오류가 발생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파일을 폴더를 여기에 아무 폴더를 생성하신 후에 그 폴더에 넣어주시고 끄신 다음에 다시 하이퍼덴트를 켜시면 그러면은 얘가 다시 그 파일을 이미의 파일을 생성하면서 글로벌 세팅 오류가 풀리게 됩니다. 일반 설정이 초기화됐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가 되거나 한 번씩 설정 값이 초기 설정으로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F4를 누르셔가지고 일반 설정 창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초기화된 수치들을 다시 원래 쓰시던 수치들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도 다 영어로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영어를 언어를 클릭하셔서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 이거를 원래 사용하시던 하이퍼덴트 데이터베이스트로 가지고 원래 사용하시던 DB를 폴더 선택해 주시고 치공구도 원래 쓰시던 치공구로 바꿔주십니다. 플랜트 인터페이스랑 임시 디렉토리는 이대로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법사 로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마법사 로딩에서는 커넥터를 일반적으로 원래 다시면 네 하시면 되고 커넥터를 수동으로 설정하실 때는 아니오로 해주시면 됩니다. 관리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불러올 때 고정 디렉토리 이게 맞으시면 넘어가시면 되고 부품 추정 농도 점검해서 부품에 대한 안전거리 부품에 대한 안전거리 0.1로 하시고 치공구에 대한 안전거리는 2로 해주시면 됩니다. 2로 하시는게 제일 하이퍼덴트 디스크 불러왔을 때 그 외곽에 디스크 가장자리 빨갛게 이렇게 안전거리가 있는데 지그와의 거리를 두면서 지그를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는 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커넥터 있음은 그리고 오류를 경고로 바꿔주시고 스쿨스찬에서 배출부랑 밀린경기의 배출부는 오류로 두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시고 포스트 프로세싱 포스트 프로세싱에서는 고정기획투리가 NC 아웃풋으로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3색 3색에서는 펜을 쓰실 때 이제 화면을 이렇게 이동시킬 때 보통 마우스 중간키를 이용해서 하시기 때문에 마우스 중간키나 아니면 본인이 편하신 마우스 조치키 플러스 컨트롤키 이런 식으로 편하신 걸로 방향키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커넥터로 연결하시는 건 이거 중복되었을 때 이제 자동으로 연결되기 원하시면 되어야 하시면 되고 그게 싫으시면 알려주시면 됩니다. 스페셜 세팅에서 스크류 채널 스캔 알고리즘은 아니오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임플란트 인터페이스나 콜 지정할 때 세 점 찍을 때 아니오로 해야지 인식을 잘하기 때문에 아니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재시작해 주시면 원래 쓰시던대로 설정을 바꾸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스페셜 세팅 스페셜 세팅 스페셜 세팅